봉쥬 하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학평 고3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볼텐데요.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와 주관사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시험 유형은 비슷하지만 그 결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약간 프랑스어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조금 생경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로 보면 난이도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유형들만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로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표현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1번은 발음이잖아요. 발음 문제를 풀 때부터 약간 당황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또 꼼꼼하게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기 때문에 보통에서 약간 어려움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책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평이나 9평이랑은 결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형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해설강의 보시면서 어떤 걸 내가 잘못 봤고 어떤 걸 제대로 봤는지 파악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게요.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은 항상 발음 문제가 나오죠. 하지만 2번 10월 학평의 차이점이 있다면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는 발음이 기본 발음 그리고 자음에 치중된 발음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음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음의 기본 모음을 물어보는 그리고 아주 단순한 조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번 10월 학평에서는 1번 볼게요. 첫 번째, 의, 의 발음. 두 번째, 의, 이 발음. 세 번째, 오, 의 발음. 네 번째, 오, 엔 발음. 그리고 다섯 번째, 아, 엔 발음. 자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비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모음의 조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보기에는 우리가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모음 조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된 지는 진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꽤 오래 전에 출제됐던 방식이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런 3번처럼 단순한 조합, 기본적인 읽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1, 2번을 내가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크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볼게요. 발음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걸 고르시면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F, Fler 자, 두 번째 보시면 Guichet, Nuit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U 발음은 F, 약간 발음을 쓰자면 U 그리고 Fler 하면 U, E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발음 다르고요. 자, 두 번째 Guichet, Guichet 할 때는 그냥 I 소리가 나는데 자, 두 번째 Nuit, Nuit 라고 해서 U 발음이 조금은 사는 발음이 나고요. 자, 세 번째 Mutei, Fler 이건 항상 U 소리가 나죠? 자, 네 번째 Monsieur Bonjour 자, B음 같은 경우에 Ong은 항상 Ong으로 읽어주되 Monsieur는 대표적인 발음이 불규칙하게 나는 단어였고 자, Examen, Companion 자, 두 번째에 있는 A, M은 B음이지만 이 A가 앞에 있는 X랑 붙어서 그, 자, 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B음이 안 나고 뒤에 M은 뒤에 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B음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나눠서 이렇게 소리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문제 풀 때는 사실은 약간 당황할 수 있지만 기본 발음 조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첫 번째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받아쓰기에서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은 것은 자, 철자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볼게요. 자, 두 번째 0부터 시작하자 M이 두 개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 Derrière, R가 두 개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 집 뒤에 산다. L'église est au milieu de la ville. 교회는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Milieu, 제대로 잘 들어갔고요. 자, 5번 Je préfère le verre à la confiture 나는 잼이 같이 들어간 버터를 좋아한다. R가 두 개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철자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게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이고 4번은 정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 4번 가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atrás